대젠지전 이렇게 또 T1이 갚아줍니다 그렇지요 1차 복수 성공 T1 대젠지전 물론 더블 엘리미니어선이 아니었으면 좋았겠지만 다운 시킨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런식으로 한번 템포를 가져가고 나면 흐름을 가져가고 나면 상대가 더 골치아파진거니까 너무 좋겠죠 선수들 승승한 다음에 페페 이거 압박도 꽤 컸을 것 같습니다 한방에 그냥 솜통을 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워낙 중요한 안타였는데 또 진짜 순식간에 끝나버린 느낌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의